네, 네 번째 시간, 타당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103조가 있습니다. 몇 조요? 103조, 사회적 타당성. 103조, 반사회질서법률행위. 자, 반자가 붙었다는 것은 뭐죠? 사회질서에 뭐한다? 반, 위반하는 법률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사회질서에 반, 위반하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쌍방행위, 선량한 풍속기타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선량을 할 때 선자를 넣었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풍속할 때 풍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타할 때 기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러면 무슨 글자가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은 선풍기 무효다. 이렇게 연습하세요. 무슨 무효다? 선풍기 무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풍기 무효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아까 여기 적법성에서 아까 효력규정 위반데도 뭐라고 되어있었어요? 무효라고 했었죠? 그런데 또 선풍기 무효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무효? 그러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지수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뭐가 사회지수에 반하는 것일까? 그러면 가장 많이 드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란 남자가, 갑이란 남자가 이미, 이미 의리란 여자분하고 여기 뭐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요. 혼인신고 되어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혼인은 누구랑 되어있어요? 지금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병이란 여자랑 뭡니까? 혹시 한 집에 혹시 이렇게 동거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집에 있으면서 그냥 하지 않고 이 병이란 여자한테 조건을 제시해 그래서 나랑 뭐하면 만나주면 내가 이 아파트 한 채를 너한테 뭐하겠다? 주겠다. 그럼 갑이지 병이란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정했습니다. 뭘 약정했어요? 아파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정했죠? 그럼 병이란 여자는 뭐예요? 그러면 알았다 예스한 거죠? 그죠? 이런 걸 증여계약이라고 그래 한쪽에서 뭐 주겠다 약속을 정하고 저쪽에서 받겠다라고 하면 무슨 계약? 증여계약 누구의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의 마음을 뭐하는 거예요? 이거 예?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일부일처제자라 일부 그럼 이건 이런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행위는 뭐에 반한다? 반 사회질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약정 약정 이 증여계약은 무슨 계약은? 이 증여계약은 효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이런 것들은 무슨 무효다 한다? 방금 전에 이건 무슨 무효다? 이런 증여는 무슨 무효다? 선풍기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준다는 사람이 이걸 안 줘요 이거를 아파트를 안 줘 그러면 이 병이라는 여자가 이 증여계약을 가지고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 제기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는 얘기야 왜? 이게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선풍기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이 선풍기 무효가 1, 2, 3, 4 중에서 몇 번이에요? 몇 번?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무슨 무효? 확정 무효 그러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달라는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러면 이 아파트 증여계약은 성립은 했어요? 성립은 했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무효인 계약도 뭐는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수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뭐 하기 전이면 이행하기 뭐라면 전이라면 뭐 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 병현 여자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에? 그러면 살살살살살 남자를 뭐해서 달래가지고 또 강의식이 꼬신다면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다? 살살 달래가지고 에? 드디어 드디어 이 소유권 아파트 무슨권 아파트 소유권을 갖다가 이쪽으로 등기를 다 해버린 거야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등기부에 누구로 넘어왔어요? 병원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여기 증여계약서에 또 조건이 있었어 만약에 병이 안 만나주면 도로 내놓을 것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지가 안 되면 도로 내놓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자가 등기땅 넘겨주자마자 아파트 키문을 바꿔버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갑이 또 열받아가지고 아까 여기 뭐라고 했었는데? 이 관계가 여자가 끝내게 되면 돌받을 약속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갑이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 제기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소 제기해서 만약에 갑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뭐 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다시 아파트를 돌려받으면 어떤 짓을 또 하겠어? 또 또 가지고 또 다른 여자 또 갈 거 아니야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또 꼭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거야 지금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반사회적 행위죠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겠지 그런데 법에서는 이게 반사회적 법률을 반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돌려주라고 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 어떤 짓을 한 거야? 법원에서 어떤 거 한 거야? 반사회의 질서 행위를 한 자를 뭐 한 거야? 이게 보호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또 받아가지고 또 다시 가서 또 그 짓을 해도 뭐예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이 반사회의 질서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풍기 무효일 때는 주기 전에는 줄 필요가 없는데 한 번 만약에 소유권이 뭐였으면 넘어갔으면 이건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무효는? 사회적 타당성 무슨 무효는? 선풍기 무효는? 네? 2번은 맞아요 효력이 없으니까 달라는 것이 없으니까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뭐였으면? 이행 후라면 이건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거 또 가서 그대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반암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럼 아까 여기는 아까 무슨 성이었어요? 이쪽은 아까 이건 강행법규, 임의법규는 아까 여기는 무슨 성이었어요? 적법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성이요? 적법성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무슨 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사회적 무슨 성 타당성 얘기하는 거죠? 타당성 그러면 적법성 들어가면 여기 효력규정 분명히 무효 맞죠? 네? 그러면 이게 몇 번이었어요? 이 무효가 무효가 몇 번? 1, 2, 3, 4번 중에서 이거 아니고 아니고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죠? 확정 무회했었잖아요 그럼 확정 무회니까 이거 뭐하기 전이면? 이행 전이면 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 된 후에는? 이행 후면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 제기하면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건 반한 반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무효 들어오면? 타당성 들어오면 이거 어차피 타당성은 여기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무효? 이 선풍기 무효라 했지만 어차피 무효니까 이것도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이 2번, 2번이라는 사실은 이게 같아야 달라 같죠? 그런데 차이가 뭐다? 전이면 똑같이 이것도 줄 필요가 없는 건 맞아요 이건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쪽 무효는 그래도 반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어디 무효는? 타당성 무효는 못 돌려받도록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구별돼야 된다 적법성하고 뭐가 구별돼야 된다 타당성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요? 42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에 사회적 타당성이란 말이 있고 적법성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목표 찾았어요?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 그죠? 1, 2, 3, 4 중에서 몇 번이었어요? 선풍기 2번이었었죠? 적법성도 2번이었었죠? 그런데 차이가 뭐였어요? 차이가 차이가 이행 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 타당성 적법성 관계에 거기 3번에 뭐라고 됐어요? 3번에 법률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적법성 무효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적 세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성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적법성과 뭐 구별할 것? 타당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얘기했죠?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선풍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풍기 무효는 적법성이에요?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도 먼저 해야 됩니다 페이지 45페이지 가세요 자 가로 5번 제목이 뭐죠?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말을 고쳐보세요 이렇게 선풍기 무효의 효과 앞으로 그렇게 고치세요 사회질서 위반했다는 말은 반사회질서 효과 또는 뭐다? 선풍기 무효입니다 자 그럼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반사회질서 법령에는 무효라고 돼 있죠 네? 무효 밑에다가 쓰세요 1, 2, 3, 4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1번 지우고, 3번 지우고, 4번 지우고 남아있는 건 뭐다? 2번, 선풍기 무효도 확정 무효입니다 그럼 거기 기억 이행하기 전 효과 이행 전이면 법률 당사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아니 무효니까 무효가 뭐예요? 효력이 없죠 어떤 효력이 없어요 이거 이거 갈라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이거 채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무를 뭐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도 없고 저쪽도 채무 이행을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달라고 없으니까 그런데 2번, 니은 이행된 경우의 효과입니다 법률 행위가 103조 반에서 무효 가로 묶으세요 103조 반에서 무효 이게 뭐죠? 무슨 무효? 선풍기 무효인 경우 불법 원인급여란 말 나왔습니다 자 이때 불법 동그라미 불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풍기 무효 선풍기 무효를 불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선풍기 무효 원인급여 있죠 급여가 뭐죠? 기부, 준다는 얘기예요 선풍기 무효를 원인으로 급여 해당해서 그 반안을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즉 불법 선풍기 무효를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해서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을 원인한 반안 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급여한 물건 소유권은 여전히 자격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반안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반사적 효과 가로 묶어 보세요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이 뭐한다? 귀속된다 자 여기 보세요 결국 소유자는 누구로 가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 병이라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이 이 병이라는 여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병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원놈이 미워서 갑이라는 이놈이 뭐해서 이놈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사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풍기 무효란 이 적법성 무효하고 무슨 무효? 타당성 무효 있죠? 그럼 첩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감이 오죠 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무효인지 이 무효인지 애매모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어디서 결정한다? 대법원에서 결정해요 그럼 판사는 웬만하면 어디 안 온다? 여기 안 와 여기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 사회 질서 행위를 한 자는 법이 보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죠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없는데 만약에 줬으면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해서 사회 질서를 지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선풍기 무효 원인 준자를 보호하게 되면 반 사회 질서 하더라도 법이 보호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선풍기 무효 원인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주로 판례 얘기가 많아요 뭐가 많다? 판례 얘기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지 말아라 갑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그런데 이 토지가 자기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갑이 의라고 의라고 이런 걸 합니다 네 이름 좀 빌리자 네 이름 좀 빌리자 그래서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 그럼 명의신탁해서 등기가 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명의신탁을 하도록 법이 내버려 둘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이런 법을 만들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실법 무슨 법? 부실법을 만들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이요 한 300억대 300억대 그러면 이걸 위반해서 이렇게 해넘어간 경우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겠죠? 그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명의신탁 금지 규정이 적법성 무효일까 타당성 무효일까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금지 규정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 이것을 적법성 무효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이 적법성 무효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효력이 처벌 받겠죠? 이 무효일 때 적법성 무효일함당은 갑은 을한테 나중에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 제기하면 다시 토지를 뭐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죠 처벌은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무효로 해버리면 타당성 무효 타당성 무효가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꿔서 선풍기 무효로 한다면 수익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현재 법원 판례는 판례는 어느 것으로 할 것 같아요? 이걸로 할 것 같아요? 이걸로 할 것 같아요? 응?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한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왜 이걸로 할 것 같아요? 왜 이걸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우리 보통 이 명시당 한다는 것은 내가 뭘 토지를 갖고 있어야지 명시당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명시당 해요? 안 해요? 아니 없어 없는데 뭐 어떻게 해? 누가 하겠어 이런 것들은 있는 자들이 하겠죠 있는 자들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뭘 갖고 있는 사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가 재판할 때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기득권 있는 자들 이걸 갖다가 뭐로 하고 싶어도 이걸 하고 싶으면 나 안이 날 거 아니야 찔러댈 거 아니야 처벌은 받아도 뭐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대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어느 판사님이 열을 확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의 신탁 위반하면 이거다 타당성 무효 불법 원인 금액 돌려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한 번 반기를 드는 거예요 침은이 난리가 났지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등법원에서 이것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타당성 무료라고 선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명의 신탁자들은 다 죽습니다 수탁자가 안 돌려주면 못 받거든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고등법원 그 사람은 정의롭게 이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명의 신탁 하지 말아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라고 법의 출발을 인연 삼았으면 그런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돼 안 근절시켜야 돼 완전히 근절시키려면 무슨 무효로 해놔야지 타당성 무료라고 선언해야지 감히 명의 신탁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300억대 재산이 왔는데 명의 신탁이 타당성 무료란다면 수탁자가 땀만 먹고 돌려주겠냐고요 그럼 법원에 뭐 제기해봐야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구별하는 거예요 적법성 무효하고 무슨 무효 타당성 무효를 구별할 이유가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죠 제 설명이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들어왔으면 이해가 된 거야 단지 책을 딱 덮고 일어난 순간 뭐야 까먹어 정상이야 그걸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 그렇게 공부는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효하고 무슨 무효를 적법성 무효하고 무슨 무효를 타당성 무효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제가 45페이지 몇 페이죠 45페이지 하나 맛을 보여줄 테니까 관련 판례가 있죠 네 그중에서 1 2 3 4 3번 있어요 3번 3번 전체를 가로로 묶으세요 3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3번 3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 했다고 그랬죠 어 무슨 신탁 명의 신탁 하는 것은 무슨 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원인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불법이 뭐라고 씁니까 선풍기 무효 원인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되어있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여백에다가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무슨 무효가 아니고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무효가 아니고 타당성 무효로 해결하지 않고 무슨 무효로 해결한다 적법성 무효로 해결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무효가 아니고 타당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적법성 무효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탁은 명의 신탁은 그래도 신탁자 갑이 나중에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 제기하면 무슨 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 선풍기 무효 원인급여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돌려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일정한 처벌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103조 들어갔을 때는 결국 뭐냐면 103조 무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논의하는 곳이에요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각각 판례는요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될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에 자 아까 103조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선풍기 무효라고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의의 2번 보세요 반사회 사회 질서 판단 시기 법률행위 매매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무슨 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법률행위 시 다른 말로는 뭐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 매매 계약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 체결 후 범죄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회 질서에 반할까요 반하지 않느냐 할까요 반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 법률행위 당시 뭐예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계약 체결 후 범죄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어디가 기준이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까도 원칙블룸과 무슨 불룸이 있었어요 아까 원칙블룸 후발적 불룸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디 기준 잡았어요 아까 매매 계약 기준 잡았잖아요 뭐 잡았다고 매매 계약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응용력입니다 응용력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라는 증여 계약을 여기서 체결했습니다 합격하면 뭐 준다고요 아파트 준다고 그러면 시험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하기 이 중간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증여 계약이 기준이면 이게 무슨 불이고 후불이고 합격 기준이면 전해불란 거죠 그렇잖아요 기준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증여 계약 기준 잡으면 이건 무슨 불룸이고 후발적 불룸이고 합격 기준이면 이건 무슨 불룸 원칙 불룸이죠 그럼 판단하세요 이게 원불일까요 후불일까요 방금 뭐랬습니까 어디를 균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기준이니까 이건 후에 불난 거예요 그러면 이 증여 계약은 1, 2, 3, 4 중에서 몇 번 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이 증여 계약은 아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맞는 질문 틀린 질문이요 맞는 질문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아 어디를 기준 잡을까 고민스러울 때는 그냥 모를 때는 어디를 잡으세요 계약 당시를 기준 잡으면 맞아 그 이유가 아니에요 자 43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4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가로 2번 제목이 사회질서 위반의 요건입니다 네 그럼 거기 보시면 자 2번에 1번에 103조에서 무효 선풍기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범행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경우 무슨 얘기죠 선풍기 무효가 되는 것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뭐하거나 강제하거나 또는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범행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의 경우를 포함한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단지 무슨 과정이요 범행의 성립 과정에서 자 강박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하세요 강박 그러면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 그 강박한 의사 표시 하자 의사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자 가로 묶어 보세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하자나 의사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가로 묶으시고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무효 동그라미 하시고 1,2,3,4 중에서 몇 번이에요 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이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 지금 강박이란 단어를 했어요 안 했어요 강박 강박이란 단어를 썼어요 썼습니다 그러면 잠시 잠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펴보세요 힘들어도 82페이지 펴세요 그럼 110조 제목이 뭐예요 사기 강박인 의사 표시 1학 사기나 강박인 의사 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자 1,2,3,4 쓰고 빨리 결정하세요 모두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이네 3번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시 43페이지 돌아가세요 몇 페이지요 그럼 방금 전에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하자나 의사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 지연 정했죠 거기 효력이 있습니까 네 그 효력은 몇 번입니까 3번이었잖아 그럼 그거는 몇 번으로 놀아야 돼요 1,2,3,4 중에서 몇 번으로 놀아야 되는 거지 몇 번 3번으로 놀아야 되는 것이지 몇 번으로 놀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렇지 몇 번 2번으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강박은 취소 아니야 취소 글자로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강박이라는 이 이야기는 110조 3번 취소로서 논의하는 것이지 103조 무효 2번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계속 제가 뭐가 나올 때마다 쓰라고 그러죠 혈액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지금 1번인지 2번인지 쓰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자꾸 연습하면 처음에는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지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면 효과도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몇 번가요? 3번 있다가 취소하게 되면 2번으로 갈 거 아니야 2번으로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선풍기 무효가 아니니까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강박에 나오면 취소의 문제이지 몇 번 문제가 아니다 2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 출발이 2번이냐 3번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110조 적용하지 103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하자나 의사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 지언정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몇 조 문제이지? 110조 강박 무슨 문제이지? 무슨 문제이지? 취소의 문제이지? 몇 조 무효가 아니다? 103조 무슨 무효가 아니다? 선풍기 무효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110조 강박 취소의 문제로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지 103조 선풍기 무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가보겠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디귿 체킹하세요 디귿 제2매수인의 매도인의 배명의 적극가담이라면 이까지 중요한 겁니다 적극가담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자, 선풍기 무효다 적법성 무효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무예요? 선풍기 무효죠? 그럼 거기 이중매매 글자가 보여요? 네, 그러면 거기다 표시를 이렇게 했죠? 이중매매를 표시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이렇게 방문이 셌던 건 명의신탁을 한번 써보기 못 써보기 명의신탁 그러면 이 이중매매는 어디 무효예요? 이중매매는 어, 이중매매는 지금 어디 무효고요? 선풍기 무효죠? 선풍기 무효죠? 없다가 되고 명의신탁은 타당성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니까 적법성 무효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나중에 이 이중매매하고 명의신탁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기억 보세요 첫 계약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봅시다 자, 3번의 거기 니은 같은 경우 보세요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이혼하면서 평성 재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결혼하면서 각서 써달래 절대 뭐하지 않겠다 이혼하지 않겠다 또 이혼하면서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 써줘 아무런 효력이 없어 질문할게요 그 계약은 성립을 한 거예요? 오, 진짜 대답 잘한다 아까는 막 떠둥거렸는데 무효인 계약도 모노했다는 거 이것만 혼을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기억 체킹하세요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당연히 뭐겠어요? 효력이 없겠죠 그런데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선풍기 무효 그러니까 내용을 봐가지고 이것이 선풍기 무효인지 아닌지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 판례를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너무 처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유만 아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 44페이지, 45페이지까지 있죠? 네? 그럼 제가 이거 보세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오늘 공부한 포인트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세요 아까 이게 뭐죠? 약정, 약정 뭐였어요?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찔러갑니다 1번, 2번, 1번, 2번 1번이 뭐죠?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그렇고 이제 그 내용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에 가는 거? 당목의 그럼 아까 제가 능력 중에서 행위 능력을 말씀드렸죠 무슨 능력? 그럼 이거는 만 19세 법률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문제 일으키면 1, 2, 3, 4 중에서 몇 번이었어요 아까? 네?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뭐다? 불확정 유효,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없다 2번이었죠? 원시적 불륭은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죠? 효력 규정 위반했다 타당성, 적법성 2번이었죠? 이것도 없으면 2번이었죠? 그러면 같은 2번이지만 뭐하고 뭐가? 적법성 무효하고 선풍기 무효는 똑같은 2번은 맞지만 차이가 뭐다? 둘 다 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줬으면 이쪽은 못 돌려받고 이쪽은 돌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강박은 아까 하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강박은 아까 110조 3번 문제이지 선풍기 2번이 아까 아니라고 설명했었잖아요 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건 뭐다? 어디까지? 목적까지 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뭐가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연습하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고장이 생기면 1, 2, 3, 4 중에는 돌아가겠죠?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주 올 때까지 뭐가 기억하면 돼요? 도대체 일을 또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서 맨날 아침에 와서 뭐 이거? 뭐가 아니고 약정, 약정은 뭐가 아니고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내려와서 무효, 유효 있었죠? 그럼 무효가 뭐죠? 1번 불확정 무효 2번 확정 무효 3번 불확정 유효 4번 확정 유효 이거 가지고 놀았죠?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1, 2, 3, 4 중에서 몇 번? 3번 그렇지 3번이었죠 그죠? 아니 자꾸 할 거니까 확정하지 마시고 확정할 수 없으면 2번 가능해서 원시적 불륜은 2번 후발적 불륜은 4번 그죠? 다음에 적법성 들어가서 단속 규정 위반하면 4번 효력 규정 위반하면 2번 선풍기 무효는 몇 번? 2번 그러면 적법성 할 때 효력 규정 2번하고 선풍기 무효 2번은 같은데 차이가 뭐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은 적법성에서 놀았을까요? 타당성 놀았을까요? 그쵸? 그러면 그런 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를 쌓아놓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뭐만 연습해요? 약정 약정 불성립 아니고 성립 후 내려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예요?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됐습니까? 그래서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래서 책을 접어가지고 때렸어 안 때렸어 그 세 번이 뭐예요? 당목의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